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교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성형빨이 잘 받는 얼굴과 성형빨이 안 받는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이 연예인들의 성형 전후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아 이런 애가 이렇게 예뻐졌는데 본인도 이렇게 좀 예뻐지고 싶은데 성형을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정, 영, 딴판으로 나오더라 하면서 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가 연예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입의 위치다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입의 위치를 어떻게 옮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얼굴 비율을 성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여쭤보셔서 그 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하고 입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왼쪽과 같은 얼굴형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성형을 하고 나보니까 현실은 오른쪽과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둘 다 눈도 크고 코도 얄쌍하고 입도 쬐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눈의 위치, 코, 입의 위치의 차이입니다 얼굴에서 두 눈과 입을 이렇게 이은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 왼쪽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반면에 오른쪽은 낄짝한 삼각형이 됩니다 즉 눈과 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 비율이 되는 건데요 이는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발생이 되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왼쪽 분의 경우 오른쪽 여성과는 약간 다르게 두 눈과 입의 위치를 이렇게 이어보면 언뜻 정삼각형으로 보입니다만 여기 파란 화살표 길이로 표시된 길이 즉 눈 아래, 코 옆부터 입술까지의 이 중안부 여백과 길이가 길어서 얼굴이 이렇게 낄딱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안면윤각술, 양악수술 등으로 이 얼굴의 외곽선이 이렇게 깎이다 보면 그 달걀 모양이긴 한데 이 눈 아래, 코 옆, 얼굴만 남아서 그러니까 이제 안면윤각술로 이렇게 다 자르다 보니까 이 바깥쪽 외곽선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눈 아래, 코 옆, 얼굴만 남아서 발생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얼굴에서 눈이 좀 위에 붙어 있고 코가 길고 입술이 좀 아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듣는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생긴 얼굴인데 그런 말을 하지? 하는데 바로 이런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얼굴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좁고 중안부가 깰딱하고 입술 아래 옆에 이렇게 작은 특히 이제 사각턱, 돌려깎이, 턱을 축소로 이렇게 저렇게 되면 여기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마가 좁고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가 길고 턱이 좁구만 사실 이 분의 얼굴 외곽선은 정확히 계란형입니다 잘 이렇게 보세요 완전 계란 같죠? 눈이 위에 있고 입이 아래 붙어서 이렇게 길딱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런 얼굴형은 특히 사진을 찍으면 그 얼굴이 엄청 길게 또 커 보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카메라는 단한 렌즈 모노클라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확대되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확대되게 되면은 진짜 눈은 저기 들어가 있고 입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실제로 보면 그냥 막 봐줄만 한데 그냥 사진 찍어놓으면은 사진빨이 엄청 안 나오는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얼굴형에서는 눈을 이 아래로 위치 이동을 시키던가 입술을 위로 이렇게 옮겨야 하겠는데요 눈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그 즉 이 안와 안와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근데 뭐 나중에 또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눈깔도 약간 좀 여기서 그 노란 그 눈깔 있잖아요 눈깔을 이 안와에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코끝의 위치나 입술의 위치를 그 위쪽으로 옮기는 거는 눈알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쉽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분의 두 눈과 입에 이 삼각형을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둘 다 정삼각형이 아니고 일축한 삼각형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얼굴의 여성은 좀 늘어져 보이고 왼쪽 여성분의 얼굴은 이렇게 쫙 올라 붙어 보이지 않습니까 즉 골격 쪽으로만 본다면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의 안면 골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겉으로 보이는 얼굴은 그 왼쪽은 타이트하게 올라 붙은 얼굴이고 오른쪽은 처진 얼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치마를 입었단 말입니다 아침에 치마를 입었는데 한두 시간 걸어다니다 보니까 치마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밑으로 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얼굴 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골격 위에 올려진 이 얼굴 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뼈에서부터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 눈의 위치는 그대로 있으니까 코가 뭐 들린다거나 길어진다거나 하면서 입의 위치도 여기 있던 입의 위치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노화 성형에 있어서도 눈 처짐은 이마 거상술을 한다던가 꿀 처짐은 안면 거상술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입의 위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형외과학회에서는 거의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 코엑스에서 열린 그 미용성형외과 국제학회에서 그 센트럴 페이스리 주베네이션이라고 해서 그 노화로 인해서 중암면이 길어지는 것을 코길이 축소, 콧날개 올리기, 인중 축소 등을 해서 입의 위치를 위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눈의 위치라던가 코의 위치, 입술의 위치는 1차적으로 골격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크긴 하겠습니다만 노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표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입술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길이 축소라던가 인중 축소 등을 이용을 해서 입의 위치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성형 수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눈에서부터 입술까지의 길어지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어떤 수술 방법으로 이렇게 딱 짧아지게 얼굴을 작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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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